1. 케이크의 배합에서 고율 배합이 저율 배합에 비하여 높거나 많은 항목은 1. 믹싱 중 공기 혼입 정도 2. 비중 3. 화학 팽창의 양 4. 굽는 온도 정답은 1. 믹싱 중 공기 혼입 정도 2. 비스킷 반죽을 오랫동안 믹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제품의 크기가 작아진다 2. 제품이 단단해진다 3. 제품이 부드럽다 4. 성형이 어렵다 정답은 3. 제품이 부드럽다 3. 다음 보기의 조건에서 계산된 물온도는 1. 섭씨 3도 2. 섭씨 8도 3. 섭씨 12도 4. 섭씨 20도 정답은 1. 섭씨 3도 4. 일반 파운드 케이크와 비교할 때 마블 파운드 케이크에 들어가는 재료는 1. 코코아 2. 버터 3. 밀가루 4. 계란 정답은 1. 코코아 5. 다음 제품 중 일반적으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1. 파운드 케이크 1. 파운드 케이크 2. 레이어 케이크 3. 스펀지 케이크 4. 과일 케이크 정답은 3. 스펀지 케이크 6. 케이크 반죽의 pH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 너무 알칼리 쪽에 있는 경우의 제품은 1. 부피가 작다 2. 향이 약하다 3. 껍질 색이 여리다 4. 기공이 거칠다 정답은 4. 기공이 거칠다 7. 비스킷을 제조할 때 유지보다 설탕을 많이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1. 제품의 촉감이 단단해진다 2. 제품이 부드러워진다 3. 제품의 퍼짐이 작아진다 4. 제품의 색깔이 엷어진다 정답은 1. 제품의 촉감이 단단해진다 8. 쿠키의 퍼짐이 나빠지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 높은 오븐 온도 2. 과도한 믹싱 3. 입자가 고운 설탕 사용 4. 반죽이 알칼리성 정답은 4. 반죽이 알칼리성 9.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에서 설탕 120%, 유화 쇼트닝 50%를 사용한 경우 우유 사용량은 1. 60% 2. 70% 3. 80% 4. 90% 정답은 4. 90% 10. 전통적인 퍼프 페이스트리의 기본 배합률로 강력분, 유지, 냉수, 소금의 비율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은 1. 100대, 100대, 50대, 1 11. 무스케익 제조시 수분에 대한 젤라틴의 사용 비율로 알맞은 것은 1. 2% 2. 5% 3. 8% 4. 12% 정답은 1. 2% 10. 다은중 반죽의 희망 결과 온도가 가장 낮은 제품은 1. 슈 2. 카스테라 3. 퍼프 페이스트리 4. 소프트롤 케이크 정답은 3. 퍼프 페이스트리 13.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등에 널리 사용되는 바닐라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1. 바닐라 향은 조화된 향미를 가짐으로 식품의 기본향으로 널리 이용된다 2. 바닐라는 열대지방 원산지로 바닐라빈을 발효 건조시킨 것이다 3. 바닐라 에센스는 수용성 제품에 사용한다 4. 바닐라는 안정제의 역할을 한다 정답은 4. 바닐라는 안정제의 역할을 한다 14. 소프트롤 케이크를 구운 후 즉시 펜에서 꺼내는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찐득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 수축 방지를 위해 3. 냄새 제거를 위해 4. 표면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정답은 3. 냄새 제거를 위해 15. 케이크의 노화 지연 방법이 아닌 것은 1. 정확한 공정을 지킨다 2.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 3. 제품을 섭씨 4에서 10도에서 보관한다 4.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한다 정답은 2. 분유 200g, 물 1800g 17. 분란섭방 제조 시 반죽을 일반 빵에 비해서 적게 하는 이유는 1. 질긴 껍질을 만들기 위해서 2. 펜에서의 흐름을 막고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3. 자르게 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4. 제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하여 정답은 2. 펜에서의 흐름을 막고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18. 제빵식 팬기름의 조건으로 나쁜 것은 1. 낮은 발연점의 기름 2. 무취의 기름 3. 무색의 기름 4. 산패되기 쉽지 않은 기름 정답은 1. 낮은 발연점의 기름 19. 총 배합률 180%인 식빵을 제조하는데 밀가루 22kg을 사용하였더니 분할묵의 600g짜리 65개가 되었다 이 제품의 발효 손실은 얼마로 보는가 1. 0.52% 2. 1.52% 3. 2.02% 4. 2.52% 정답은 2. 1.52% 20. 스펀지 발효의 발효점은 일반적으로 처음 반죽 부피의 몇 배까지 팽창되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1. 1에서 2배 2. 2에서 3배 3. 4에서 5배 4. 6에서 7배 정답은 3. 4에서 5배